나 사가 필요해 나 사가 아 그러면 저게 다 다녀서 까면 되잖아 따끔하게 혼나고 싶나? 저게 저 절반을 줘 말이 안 되지 저기 꺼 우리 가게 지효야 이거 하나 줄테니까 그거 좀 줘요 안 된대요 딱 그거 아 불온 좀 하나 줍시다 이거 굴 지금 30분 동안 3개 깠어요 아직 힙합 전사가 굴 까는 거 많아요 지금 힙합 전사 힙합 전사 내가 오늘부터 굴 까는 사람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마늘 좀 드니까 마늘? 굴이세요 굴이요? 그 채깔 주시죠 아이 광수야 저리 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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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 강아지 옆에 가서 자고 있어 형 농담 도착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연예인이야 내가 TV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 광수야 그러면 너는 여기서 입어 저희 그러면 채깔 좀 빌려주세요 오해 오해 이 한 숟가락에 오해 채깔 오해 아니 안 되지 야 그럼 오후에 부터 가면 어떻게 10촌도 안 가야지 왜 장사할 줄 몰라 버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야 위로 올려야지 알았는데 이게 거의 광수야 잘 보란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에요? 어 이거 진짜 잠깐 너 이거 채깔 오지면 진짜 힘들다 이거 와 대박이야 이제 그리고 이게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굿 굿 굿 야 우리 굉장히 확실히 노하우가 있네 야 한 숟가락에 10평 저희 채깔 좀 빌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굴을 주세요 우리 또 뭐 해야 돼? 저기요 잘 봐라 잘 봐라 야 우리 진짜 난다 오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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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러나 최인 오 오 raction 오 나와 카메라 안나와요 카메라 안나와요 고수형 짤들이면 안보여요? 야 내가 다른사람보다 고수가 아 그거 좀 나와봐요 아 진짜 됐다 야 우리 30분 동안 뭐하고 있었는데 됐다 야 이 방어들아 뭐한거야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갈거없다 저 이쪽 갈아주면 야 이거 알아? 와 진짜 저거 웬일이네 야 우리꺼진 갈아주면 안되냐? 조주야 뭐 필요없어? 없어요 그냥 물어본거야 야 강수야 저기요 나 이제 굴 잘 깐다 어 야 계리야 잘하네 야 계리 굴 잘 깐다 이제 어? 제가 진정 잘하는걸 찾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물을 거기서 썰으면 어떡해 야 야 아유를 썰어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? 저기 저기 내가 2초를 줄게 여기저기 앞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 그래서 아 아 이상한데 방해되니까 가 가 이렇게 나 김장하는 형이거든요 김장하는 형 가라고 어 2초를 왜 줘야 되는지 친구들이랑 놀아 왜 오늘따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어 딸때는 놀다가 새벽에 들어도 방어로는 이렇게 왜 참 떨려 아 아 아 아 이거 참 정말 정말 말 안 듣는 막내 아들처럼 맨 그의 말이야 오 대박 대박 뭐하니 너 죽인다 죽인다 이 알 아 아 Ryu ing 아 아 아